음악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필름 지은희 김상현님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입니다. 제목에서 보면 어쩐지 슬플 것 같았는데 책 표지에는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 유모차를 밀면서 걷는 가족, 운동을 하는 모습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의 표지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 책은 어둡고 무거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새 책을 받으면 앞면과 뒷면의 표지를 열심히 보고 작가의 말을 읽어보는데요. 첫 장을 넘겼을 때 읽은 글과 작가의 말 중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장을 넘기면 작가님의 이름 아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사람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어떤 날, 모든 이들을 위해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작가의 말의 첫 문장에는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은 틀리기 쉽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했으면 싶은 것들 역시 영원하지 않기 마련이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왠지 좀 무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끝까지 읽으시면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김상현 제1장 착함과 만만함 쓰디쓴 말을 집어삼킬 땐 인상을 구기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오르는 말투와 언어,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마주할 때에도 감정의 붉은 활화산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지만 몇 번이고 생각을 되뇌어본다. 그렇게 진동에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정리한 생각들을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건넨다. 성심성의껏 준비한 것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물성의와 무례함에 당할지라도 넉넉한 마음과 웃음으로 한 번 더 권해본다. 착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거란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엄마의 말은 언제나 귓속을 맴돌아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많이 불편했다.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건 나를 깔보거나 아랫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뜯고 상처를 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더욱 강하게 보이고 싶었다.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에 어쩔 땐 허세를 부리며 과장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간혹 그때의 내 모습 그러니까 그때의 내가 썼던 글과 남아있는 사진 기록된 영상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땐 언제나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뒤덮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참 어리고 촌스러웠다 생각이 들었기에 하지만 착한 건 착한 거였고 만만하게 보는 건 만만하게 보는 거였다. 착해서 만만하게 보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만만하게 보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다. 겨우 한 끗 차이였다. 둘을 개별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 생각도 마음도 편해졌다. 더는 착하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나와는 섞이지 못할 온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가시 돋은 말들을 주변에 뱉어내며 나를 지키려 여러 벽을 쌓으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의심하며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여전히 착한 사람이고 싶다. 그저 나이고 싶다. 불안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까 깊은 생각에 잠겨 내내 불안해했던 적이 있다. 오늘 이만큼이나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고 불안함 역시 몸집이 커져만 가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리고 작은 모습들밖에 없는 것일까 결국 그런 생각들은 계속해서 나를 좆먹는 일밖에 되지 못했다.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잘될 수밖에 없는 일들 이곳저곳에 불안이라 불리는 살을 붙인다. 자기만의 고민 조금과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말들 조금 의문 조금과 내 주변에서 아니겠지라는 생각 조금 모두 다 조금이었는데 어느새 몸집은 저만큼 불어나 있다. 어느새 빵빵해진 녀석은 다소 날카로워진 한 문장으로 건너온다. 입에서 귀로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 한편에 있던 잘될 거야 라는 다짐이 흐릿해진다. 다짐이 흐릿해지니 불안이 찾아온다.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나는 행복해야만 돼 어쩌면 이 말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피하고만 싶었던 불안과 불행 실망을 받아들여야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럼 행복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야말로 우린 무언가 시작하고 있다는 잘해나가고 있다는 소리니까 불안함을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함을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곧 행복이 찾아올 테니 우린 그때 행복에 휩쓸리면 된다. 인생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거다. 남 눈치보다 세월이 다 가버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 생각나는 게 있음 그냥 야.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밤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건 실패가 두려워서 무언가 잘못될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추락할까 봐 어림짐작한 두려운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순간에 어떤 것으로 결정되거나 판단되지 않는다. 힘든 날엔 스스로를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물줄기라고 생각하곤 한다. 높은 산에서부터 저 큰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물고기도 만나게 되고 커다란 돌뿌리도 만나게 되고 다른 물줄기와 합쳐지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흘러가는 과정 중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편안함이 찾아온다. 흘러가며 불안할 때도 걱정이 될 때도 조조해질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흘러가는 중이구나.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말이다. 어차피 불안할 거라면 인생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나는 이런 비슷한 말들을 자주 하는 편이다.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다닌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라는 말엔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일상을 버텨낼 수 있는 취미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책으로나마 만나게 됐으니 당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싶다. 그냥 제발 부탁인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사실 해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는 중에도 잘 모른다. 잘 되는 건지 잘 하는 건지 이게 맞는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더더욱 절대로 모른다.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중이라면 잠깐은 귀를 막는 것도 좋다. 틀린 건 없다.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좋은 곳으로 향하는 중이다. 그럼 그렇고 말고 봄비 봄비 다사다난했던 일년이 지나갔다. 라고들 표현한다. 나의 일년도 그랬나? 불행이라고 불리는 일이 찾아왔던 날도 있고 실패라고 판단되는 일이 찾아왔던 날도 있다. 어느 날 공교롭게도 똑같은 하루에 마치 짝꿍처럼 불행과 실패가 손을 잡고 내 인생에 노크 없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보기 좋게 말아먹던 날이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실패 역시 과정이 남는다고 하던가 막상 겪어보니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고생했던 과정이 떠오르기보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실패라는 녀석이 너무나도 커보였다. 1년간 열심히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주변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내가 바보 같았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온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실패라는 건 그랬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가 된 느낌이었다. 그런 날 하필 계약을 파괴하고 싶단 문자를 받았다. 계약을 파괴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졌지만 이런 불행과 실패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꺼번에 겪게 만드는 세상이 더 미웠다.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건지 밥부터 먹어야 하는 건지 이런 내가 밥을 먹을 자격은 있는 건지 눈물을 흘려야 할지 눈물을 흘릴 시간은 있는 건지 모든 게 까마득했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이제껏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잘 자라 줘서 고마워.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모습이 대견하네. 봄비가 오네. 밥 잘 챙겨 먹어. 꼭 엄마였다. 백 글자도 안 되는 문자에 눈물이 났다. 비가 와서 그런지 눈앞이 더 뽀얘졌다. 그리고는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갔다. 실패해도 불행이 찾아와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뼈를 발라내며 내리는 비를 보며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마트에서 바쁘게 계산을 하다가 내리는 비를 보곤 문자를 보냈을 엄마를 생각하며 한 가지 생각을 했다. 다 지나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보자.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 라는 말을 좋아한다. 종교가 없는 입장에서 저 말을 다시 풀어보자면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찾아온다. 정도이지 않을까? 시련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다가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편이다. 보통 불행한 일이나 실패가 찾아오면 자신이 이제껏 해온 일들과 겪어온 것들이 다 부질없이 보이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좌절에 빠진다. 나 또한 그런 날들이 여럿 있었고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여럿 봐왔다. 사람들은 좌절을 두 가지 태도로 대했다. 좌절하며 가만히 있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든가 만약 불행한 불행한 일들이나 실패를 겪을 때면 그 모든 일 또한 인생이라는 책을 써 내려가는 동안 마주하게 될 페이지 중에 하나뿐일 테니 너무 당황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힘들어 힘들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힘든 순간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니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겪어내며 폐기된 힘들음을 돌이켜봤을 때 그 순간을 버텨내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일 수도 있지만 실은 사람 덕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덕분이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땐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같이 있어주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건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늘 함께해 주었다. 그들만의 따뜻한 온기로 나를 품어줬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고마워하고 싶다. 그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고마워 하고 싶다. 그리워한다는 건 더는 보지 못한다는 거니까 미안해한다는 건 더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니까 나는 그저 고마워하고 싶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만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다.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언젠간 폐기될 운명을 결정짓는 유통기한이 없었으면 한다. 여러모로 안녕이라 말할 것이 많아지는 요즘 다가오는 것들이 행운일지 아니면 불행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성공일지 실패일지 역시 여전히 알 수 없을 테지만 어쨌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좋아질 것이다. 분명 우린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당신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일들이다. 당신이라서 가능했던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바란다. 결국 오늘의 걱정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제 3장 모래 한 줌 인간관계란 도대체 어떤 걸까?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된다. 나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인가? 단순한 의문이 어느새 깊은 고민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럼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내가 배울 점이 많아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까? 계산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해득실이 있는지 따짐이란 뜻으로 자주 쓰인다. 본인에게 이해득실을 따져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내친다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하는 건 누구나 누구나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겪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걸까?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럼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겠다 라고 생각했던 스무살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긴 한데 공허하다. 어떤 상자 속에서 무언가 잡으려 이리저리 손을 휘저어도 잡히는 건 먼지밖에 없는 나는 딱 그런 상태였다. 내게 남은 건 인간관계가 아니었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계산을 못해 결국 이해득실을 따지지 못해서 그런 걸까? 공허하고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이 감정이 온몸 구석구석을 예민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계산 없이 대해지고 싶다. 누군가를 계산 없이 대하고 싶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에도 예민해지고 싶지 않다. 오늘 너랑 함께 먹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까 밥은 내가 살게 라는 말들을 더 자주 하고 싶다. 마음을 터놓고 싶다. 대상 없는 누군가가 어떤 새벽에 그리워졌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 둘 줄어들고 있었고 그리운 마음은 늘어만 가고 있었다. 그런 새벽이었고 그런 요즘이었다. 나는 자주 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음 털어놓은 곳이 없기도 했을 뿐더러 종종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으니까 그런 종류의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때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귀찮고 또 힘겹게 다가온다. 그렇게 더욱 털어놓을 꽃들이 사라지니 마음은 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관계에 있어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까? 그렇게 나는 궁핍한 마음을 부여잡는다. 그러다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떠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진 후 한참을 슬퍼했다. 나를 떠나간 사람들과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봤다. 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쭉 지켜보게 되면 배울 것들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였다. 우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선 그렇지 않은 점들이 계속해서 보였다.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 몇 번의 관계를 겪어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만남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라면 인간 관계 역시 비슷한 태도로 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문득 인간 관계라는 건 물에 한 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앞으로 인간 관계에서 대해야 할 태도가 얼추 들어맞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손에 쥐고 있는 모래를 꽉 쥐면 쥐는 힘만큼 흘러내리게 된다. 애써 노력한 흔적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힘을 주지 않고 놓아버리면 모래는 놓아버린 만큼 손 바깥으로 흘러내린다. 나는 그저 편안히 손에 쥔 모래를 감싸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었다. 굳이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래알처럼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보며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밝혀준 소중한 인연들을 가장 빛날 때에도 잊지 않고 그보다 더 밝혀주고 소중하게 대하겠다. 추운 어둠 속을 헤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손을 건네준 그 인연에게 어둠 속을 뚫고 가장 빛날 때 나의 모든 온기를 주어야겠다. 내려놓음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면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기도 해야 한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유를 붙여본다. 과연 진정 나에게 필요로 했던 것들이었을까? 붙여본 이유들을 훑어보면 진정성이 있는 필요는 별로 없다. 그저 날 스스로 올감해던 것들일 뿐이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을 곁에 두려고 하면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진다. 가끔은 내려놓기도 하고 또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무겁게 걸어가지 않았으면 쉽다.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 가벼울수록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떠나보내고 내려놓아도 괜찮다. 모든 걸 짊어지고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버리고 놓아주고 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신선한 기분 뭐든 될 것만 같다. 제4장 어쩔 수 없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일들이 있다. 좋은 의미로 좋은 생각으로 한 행동들이지만 의도한 방향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그 일이 아예 틀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혼자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아가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잃어나간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선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고민을 아픔을 전달하려 해도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누구나의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감정이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며 사랑을 한다. 삶 속에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에 있어서 외로움은 약간의 윤활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난다. 북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혼자 있게 되는 어느 날 외로움은 다시 한번 불쑥 나타나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너 외롭지 않냐고 지금 외로운 거라고 삶이 퍽퍽해질 때면 결국 사람을 찾는다. 웃음 많은 사람을 찾을 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카페에 앉아 서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을 찾아 하루 종일 정신없이 함께 수다를 떨 때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퍽퍽해서 였는지 도리어 금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하지만 또다시 외로움이 찾아들 때면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되풀이 하고 비효율적인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엔 후회한다.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상황이 다시 그런 만남을 이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만남을 갖다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싫었는데 나도 그들처럼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싫었는데 나 역시도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다. 어쩌면 내가 그들보다 인간 관계를 덜 겪어봤을지 모르겠다고 여기는 순간이 많아졌다. 누구나 필요할 때만 누군가를 찾게 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쉬웠다. 어쩔 수 없음이라는 건 인간 관계에서 더 와닿게 되니까 이젠 크게 마음 쓰지 않기로 했다. 관계에 관계에 대해 머리쓰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 니까 어딘가에는 비가 오는데 어딘가에는 해가 쨍쨍하다. 우산도 사람도 필요할 때만 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관계를 겪으며 깨닫게 된 점은 나의 행복은 철저히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러니 맘 편하게 먹고 내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5장 계획과 운 사이에 계획했던 일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초 세워둔 계획은 어떠셨나요? 지금껏 살아오며 세웠던 무수한 계획은 어떻고요? 저 역시도 시작할 때마다 그럴듯한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계획했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면서 누군가에게 꿈과 영감을 불어넣는 강연자이자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었던 것보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획한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리고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은 대부분 그 길을 그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다보니 하게 됐고 걷다보니 멀리 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치밀하게 세워둔 많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둔 치밀한 계획은 수많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워진 것들인 뿐이니까요. 모든 건 운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계획대로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운 덕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내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해낸다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치밀한 계획 역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초연한 자세로 삶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꾸고 있는 나의 실력과 능력의 결과 운이란 녀석을 관리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겠지요. 차곡차곡 쌓아올린 인간관계와 여러 능력 혹은 값진 경험 등등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만큼 운은 시간차를 두고 찾아올 것입니다. 운이란 것이 나에게 찾아온 순간 쌓이고 쌓인 모든 것이 덮고 있던 먼지들을 털어내고 당신의 계획을 이뤄줄 빛을 힘껏 바랄 테니까요. 그러니 겸손한 태도를 항상 지니고 운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가짐을 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계획과 운 사이 가까운 곳에 서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